자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대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1940년대 출신으로 투자업계에 뛰어들어갔어 이러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1946년생인가 어마어마하게 내공이 있는 사람이네 46년생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네요 밑에 여러분 댓글 보니까 뭐 지가 뭐가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대가들의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사모펀드를 만들어 크게 성공하신 분이네요 이분의 투자원칙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거죠 너무나 원칙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쌀 때 언제 쌀 거냐 뭐 이거를 좀 알기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핵심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죠 기업이 며칠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스닥에 얼마나 많이 퇴출시킵니까 회사를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퇴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익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신생 여러분들 벤처기업이나 신생 상장기업에 투자한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 빌황도 뭐죠 지나친 확신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시장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 확신하고 소수의 기업에 전부를 다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본인 시나리오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털릴 수도 있지만 내가 털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털릴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확신이 서지만 절대 확신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일에 a 방향을 갈 건데 b 방향을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a 쪽에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내가 털릴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대가가 이런 기자들 만나 가지고 계속 뭡니까 내가 털릴 수도 있지만 내가 털릴 수 있지만 내가 털릴 수 있지만 도널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젊은 기자가 인상적이었겠습니까 저 업계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내가 털릴 수 있지만 내가 털릴 수 있지만 다섯 번 하더라는 이야기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슬이죠 가슬 자기 가슬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엔비디아라는 오픈 ai사라든지 아니면 퍼플렉스라는 이런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장고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회사도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망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할 수가 없겠지 왜 사업이 이런 돈 버는 사업들이 나누져 있으니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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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이나 강조하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양반의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 금리는 향후 5년 10년간 평균 3의 3.5% 수준에 머물 겁니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초 저금리로 안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에서 5%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고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를 금리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번창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름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투자하시려면 미국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량 대형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런 여러분들 인터뷰는 추억 같은 인터뷰이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번창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장지수품들에 돈 넣으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망하고 돈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돈 있다고 폼을 잡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핵심을 못 보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러분 이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드러우니까 잘라내니까 세계 어떤 나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잘라내는 나라도 없고 유연한 나라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미국의 정치에 이런 돈을 집어넣는 걸 보면 입증되지 않은 위험하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원래는 법빛이 강조하듯이 안전마진에 있습니다 너무 비싸일 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최악의 경우 빠지더라도 얼마 정도의 펌프가 있는 그 가격에 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다큼부 볼 때 생겨난 회사의 상당수가 현재 사라졌습니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AI가 마치 조직화한 종교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AI는 모든 시장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 모릅니다 AI 회사를 골라 투자 포트폴리오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결정한 게 어려운 일입니다 AI 관련주의에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품은 강보면 확신에 출발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여러 회사에 모드레이트 규모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분산해서 조금씩 돈을 넣고 그것도 영 불안하게 되면 그냥 AI고 나발이고 다 때리치우고 그냥 미국 경제 베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AI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S&P 500G세에 베팅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왜 미국은 잘 될 거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이분이 여러분 기자한테 이렇게 설명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이클하니까 올라갔을 때 너무 비싸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내려갈 때를 내려갈 때를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싸지 않을 때 조금씩 사모은다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크게 돈을 잃지 않겠죠 낙관눈이 덕시할 때는 과대평가된 심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비관눈이 덕시할 때는 가격을 과소평가했으니까 다시 오를 겁니다 우리는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됩니다 한국 정시가 지금 부진한데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지만 살 건지 말 건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오늘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I와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숙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열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기업들이 돈을 잃게 될 건데 돈을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인수합병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망할 겁니다 AI 관련해서 스타트업 그럼 최후에 누가 돈을 벌겠냐 이야기죠 엔비디아가 계속 돈을 벌겠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엊그제 보셨지만 아마존이 엔스트로픽 투자하면서 자기 칩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칩이 너무 비싸니까 엔비디아가 그러나 TSMC는 돈을 벌겠죠 누군가는 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칩을 만드는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TSMC가 돈을 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좀 기다렸다가 조금씩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앞에 첩이라는 분 전문가 이야기처럼 엔비디아가 4조 달러에 10조 달러가 되겠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돈을 버는 회사들은 탄탄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AI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감형한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지 않겠냐 그러면 그건 웹서비스에서 할 거다 이야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아마존하고 구글인데 구글은 현재 AI 기반의 검색 엔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좀 불안하니까 투자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좀 더 큰 몫은 아마존이나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그러나 그것도 불안하게 되면 뭐죠 여기에 이분이 하워드 막스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형주 500개 미국의 대형주 231개 SPY OR SCHG 이런 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이기는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침을 역동적인 시대를 조망하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2시에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지 이런 건 뭐 아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양수를 많이 펴는 이 킹덤 북서사에서 내 한 최근에 낸 요한계시록 주회 김추성 박사께서 아주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서 있게 정리한 요한계시록 주회 그리고 이 킹덤 북서에서 또 펴냈던 또 대작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가을에 독사하실 때 한번 후보군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눈물 없이 읽기가 당당히 힘든 책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의 아주 대표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살아있는 애리조나 답사기 그리고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좌파적 사고는 왜 열강하는가 정말 한국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중요한 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도둑놈들 시리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준비 잘 해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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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